견고한다! 견고한다! 앞으로 한 발짝만 더 오면 사격을 실시하겠다! 총알 들었다! 쏴! 왜 그러십니까? 초선에 다 떨어졌어! 도망갑시다! 야! 야! 왜왜? 야 늑대동기야! 요기가 또 총알이야! 나도 모르라! 내가 물어봐봐 빨리 가! 저기 이수건 일병님? 왜왜? 여기가 어딘지 알아도 됩니까? 자식 이등병이 그런 것도 모르고 기다려봐! 일병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택, 택기사마귀님? 왜? 여기가 어딘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이씨! 너는 일병이나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야 잠깐 기다려봐 아 캬... 캬 enorme 오늘 여기는 무엇으로 온 겁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작전지역에 온 거야? 야식이... 대장님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고향이 없습니다! 대장이 없습니다! 오, 그렇군 오케이 내가 알려주도록 하마 여기는 옛날에 군시설이었다 이상한 생명체가 있어서 아주 폐쇄된 곳이지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곳이더군 요즘 말도 안 되는 그런 괴담이 어디 있습니까? 다 꾸며놓은 거... 용이 안 해? 어디에 이등병이? 야 이등병 주제에 말을 열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부디 병장님 얘기하시는데? 야 너 또 그러다가 내리갈금 당해? 내리갈금 몰라 너? 야 저리 해 야 알겠습니다 야야 내가 그거? 저 애들 관리하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제재하겠습니다 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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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야 돼? 제가 쏘겠습니다 그럼 오오오오오 똑바로 해 알겠어? 병장님 그럼 이제 들어가는 겁니까? 왜 들어가는 거죠? 저게 안에 아주 위험한 물건이 있어 우리는 그걸 가져와야만 해 가자 작전지역으로 모두 장비 착용해 예 엽 출발 아 정말 무섭지 말입니다 작전 운명 코드가 있나 다들? 내 이름은 작전 하마에이다 저는 휴마 진입니다 휴마 진? 좋네 너는? 저는 짜장 짬뽕입니다 짜장 짬뽕 좋네 너는? 저는 알파카입니다 오케이 알파카 너는? 블루 마우스입니다 어디 가자 아니 블루 마우스를? 블루 마우스를 가자 여기는 알파에 알파에 이상없음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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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색대 아니야 어 맞다 근데 어디 가는 거죠? 어디 가는 거 말입니까? 여기 여기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그곳에 아주 가져와야 될 물건이 있다 어 어어어 어 어 핵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뉴클리얼 멋져 어 무서워 이 등병이 이런 걸 맡게 될 줄이야 어 그래 yours 어? 여기는 알파이 도착했다고 알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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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진짜 원자력은 전설이다 세계관 최고다 진짜 위험해 보이나 진짜 전설인 원자력 발전소다 누가 이런 거 쏘나? 들어가려면 국가기밀 문서가 필요한 듯하다 아니 형장님 여기 기밀 문서가 4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4개인지는 어떻게 알았지? 제가 대장님부터 들었지 말입니다 역시 암호병 착실하구만 그래 그럼 여기 주변에 아마 폐쇄된 군시선이니까 국가기밀 문서가 꼭 있을 거야 비밀번호도 있을 거고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한다 나와 2, 3조로 딱 나눠서 나간다 여기 있습니다 저, 저, 저 죄송합니다 저 무서운데 꼭 가야됩니까? 진짜 지기친놈아 너 군인 아니야? 나를 다 확인합니다 가자 나랑, 나랑 블루마우스가 2인으로 가고 나머지 3인으로 흩어져서 찾도록 한다 오케이? 이상 있으면 무전으로 응답바람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자 블루마우스 여기는 난 더잉 자자 우리도 출발한다 우리는 특별하게 2등병한테 권한을 주지 앞장서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 군과 한 소절 어,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뭔 소리냐 설마 그, 그 소문이 사실인 거야 어, 어, 저기 이상한 스피커 달린 이상한 생명체가 어, 뭐야 뭐야 저건 어, 아무래도 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고한다, 경고한다 앞으로 한 발짝만 더 오면 사격을 실시하겠다 와, warnStart 총을 들었어 어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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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부러지니까 어이, 뭐야 으아이 아이, 총알이 다 떨어졌어 아이고 아이고 도망갑시가 도망가야겠다 티카즈 아이 잠깐만 도대체 뭐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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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등병 에이 나.. 나 이런 걸.. 아니.. 에이 이딴.. 이딴 거.. 안 할 거야.. 타령할 거야.. 타령한다고? 어떻게 타령해? 에이 이딴 게 뭐 군대야.. 목숨 바치러 가는 거잖아.. 난 망할 거야.. 뭐 하는 거야 자식아! 당신도 내 분명 아니야! 아하하하하 일병님? 제가 국가기밀 문서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이 종이는.. 이.. 이.. 이걸 4개를 모아야 되는 거구만.. 좋았어.. 알겠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음.. 으어어어.. 아 예! 일로와라.. 아이, 저거 도시 뭡니까아.. 에이, 나도 본 적 없는 괴생물지.. 아무래도.. 쉬 쉿 숨아 그 소문이 사실인가 보군 어떤 소문이여? 이상한 이 부대 전설의 있지 병장 된장! 병장님! 조해트 저게 뭡니까. 처음 보는 건데. 스피커가 달려있어요. 저게 요새 최신으로 나왔다던 그 맥북인가? 아 이 헛소리 그만하십쇼! 어... 병장이라고 제가 봐주니까 아주... 어... 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아니 총알이도 없고 이거 어쩌면 좋지! 빨리 그 핵폭탄을 가지고 여기는 나가야겠어요! 병장님이 두 명이 죽은 것 같죠? 어 저기 상자가 있다 어 사과네? 아니 왜 이런데에 사과가 있어? 누가 숨겨둔거야? 뭐야 뭐야 과연 저기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전석을 피해서 빨리 국가기밀문서를 빨리 찾아보죠 뭐야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뭐지? 어 뭐야 열렸다 아 내가 왔다 상병님 상병님 뭐야 2등병이 나 때렸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계급이 중요합니까? 야이씨! 야 내가 어떻게까지 상병으로 달았는데 어디서 이씨! 그딴가 필요없어 나 혼자 자라 남을꺼야! 뭐 자극상이야! 살리는 뭉쳐야돼! 기미 문서를 찾아! 어 뭐야? 소리 들려! 도망가! 도망가! 살려줘! 살려달라고! 병장님 어떻게 좀 해보십쇼! 예? 아니 병장이라고 정을 어떻게 잊으라! 아니 그래도 군인! 으아아아! 와우! 와우! 으아아아! 사람 죽었덩! 사람에 죽었덩! 으악! 으앗! 으흐앜! 으앗! 흑! 그냥 이거 나가야겠다! 어억 Vamp 나가지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Well.. 아..하..하..하..하.. Beatles 척 어딨 cultivation 어 뭐야? 어 뭐야! 어! omn thoseent do Plan planet 아 사이렌에 입이 달려있네 저렇게 무시무시한 걸 달고 있다니 살금살금 이러지마십쇼 이러지마십쇼 그러지마 야 나와 나오세요 나와 나와 이번에 꼭 비밀문서를 찾아야됩니다요 아니 병장님 아니 맨날 px에서 먹을거만 먹을줄 알지 아니 저걸 어떻게 잡나 뭘 봐 야 나 병장님아 나 저걸 어떻게 하면 좋나 가서 멋지게 싸우십쇼 여기 총알이 다 들어있는 총입니다 총알이 하나도 없는데 느낌이 좋지 않은데 느낌이 좋지 않은데 아니 어 이거는 무슨 소리 지하철 안내온 같은데 사이렌 사이렌 사이렌에서 저런 순간 납니다요 어이 이거 안전한가보네 내가 나와볼게 아 다음 역은 죽음력이었어 다음 역은 죽음력 죽음력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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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난 죽고 말거야 어 저거 뭐야 저거 저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살려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망가 제발 누가 강아지를 키우나 여기서 나 빨리 날고 싶어 너무 무서워 무서워 저 뭐야 저 도대체 뭐야 왜 스피커가 우리 쫓아오는 거야 우리 실험 할려고 여기를 너무 분명해 hasta 야 왔다 아우 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요 왜 이렇게 빨라요? 왜 이벤트 갑자기 발라줬어? 무서워 무서워 엉엉엉엉 이벤희님 뭐니? 저 여기서 죽는건가요? 아니야 기다려봐 우리 상병광장님께선 우리 다 구해줄거야 기다려봐 저 군생활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맞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 자식 이거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어그 아휴 그럴 때 됐지 뭐야 뭐야 병장님 드디어 우리 구하러 와주셨군요 기어로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 나 병장 궁장 구하러 갈게 아니 여기 들어오면 못나가잖아 이제 내가 구하러 왔어 병장님 탈출하는 방법을 찾으셨군요 드디어 방법을 구안하셨군요 이럴줘 아 이럴수가 병장님은 답이 없군 드디어 와주셨군요 상병님 그래 게다가 이것도 갖고왔다 아니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뭐지 다 찾은거니 예 아 이제 그쪽으로도 만나! 못 넘어가겠어 못 넘어가겠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안전 what's happening, 지금? 안전regi 말이야 공 1 일 공 4일 1? 내가 먼저 가지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나도 죽을 생각이야 야 예? 라떼는 말이야 선임이 저렇게 죽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어 죽는데 어떻게 가만히 가만히 있지 어떻게 해요 뭐 이 녀석이 야 위에 지하철 지하철 떴다 어 으아아아아아 오케이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자 넘어가자 흥 예에에에에에 가자 이야 이거 Derby 그 뒤에 내가 이제 갈게 이게 괴물아 0 4 1 1 dul cottonили 너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겠네 내가 녀석을 유인하면 with the 자 0 4 1 1 오케이 자! 일로와! 아! 말들어와! 말들어와!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 괴물을 물리치는 거야. 여기 핵폭탄이 있대. 그거를 가져가기보다는 저 녀석에 물리치자. 그래, 우리보고 우리도 살고 봐야지. 그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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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핵폭탄을 그냥 저 녀석 면상에 그냥 얼굴에 그냥 다 터뜨려버려! 저기 있어! 저기 핵폭탄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너 뭐 가자. 그래. 뭐지? 없는데? 어, 찾았어! 응? 뭐가 있어? 몰라, 이거 이 얘기인가 봐. 그걸 터뜨려버려! 그래. 올라가서 터뜨리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일단 뭐 돌아가겠어. 블럭 좀 줘. 그래. 자. 그래. 맞아. 여기 터뜨리고 우리는 여기 도망치는 거야. 어때? 좋아, 좋아. 우리는 이제부터 민간인이야. 타령하자. 그래. 안 되겠어. 우리, 어? 둔생활에 너무 힘들게 했어. 맞아. 1병, 3병, 병장 다 싫어. 우리가 최고야. 그래, 2등병이 최고인 서둑이 맞다고. 뭐지?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가볼게. 아이가 괜찮아. 저 녀석 딴 곳을 보고 있어. 야, 슬쩍 우리가 설치하고 하자. 슬쩍 우리가 설치하고 하자. 슬쩍 우리가 설치하고. 야, 도망가! 터트렸다! 죽어라, 이 괴물! 터트려 Finn份 dislike 며칠 에그 엇 격 이고 21 는 와 이코 기 campa 좋음 ення 딱 다 뿌졌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터뜨렸어요. 와 진짜 이렇게 진짜 크게 터졌네. 와 이거 뭐야? 사이렌헤드가 죽었을거야. 여기 시체가 있을거라. 잘 봐봐. 여기 안에 사이렌헤드 나도 죽긴 했는데 터뜨리다가. 시체가 있을거야. 어딨지? 야 내 군생활 내내 전역하기 전에 이런 명장면을 보고 가네. 세상에 라떼는 말이야. 사이렌헤드가 여기 있을거야. 살아있네? 말해도 죽지 않았네. 역시 xcp. 죽지않는거. 때려 때려 때려. 때리면 이길지도. 뭐하는거야 이거? 이걸 쏘는거야? 이건 뭐야? 이거 무지개 뭐야? 무지개 디엔드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사이렌헤드를 막지 못하고 저희는 군생활이 마쳤네요.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